다음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가 폭역에 따른 화재로 전력망에서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화재가 제때 진압되지 않으면 원자료가 내부가 녹아내려서 유럽에 방사능 재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수현 기자입니다. 유럽 최대 규모인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와 연결된 모든 송전선이 끊어졌습니다. 자포리자 원전의 송전선은 모두 4개였는데 3개는 전쟁으로 이미 훼손됐고 남은 한 개도 폭역으로 발생한 화재로 이번에 끊어진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사태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될 위기를 겨우 넘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동 중이던 2개 원자로와 우크라이나 전력망 연결이 차단됐으며 자포리자 지역 전력 공급도 중단됐습니다. 화재가 제때 진압되지 않으면 최악의 원전 사고의 원인이 되는 원자로 노심용융, 즉 멜트다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소도시의 주택가와 기차역을 폭격해 11살 소년을 포함해 25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러시아는 이번에도 민간인 희생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